안녕하세요. 저는 책방 여름을 운영하고 있는 이니지라고 합니다. BTS의 남준님이 책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독서 목록 중에서 저희도 재밌게 읽었던 책을 같이 북토크하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서점이 그렇게 손님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6시 50분부터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행사하고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요. 지역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행사 진행을 하면서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때마다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힘내라고 막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아미들한테 이런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편지를 선물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선물이랑. 도대체 이 매력. 아미 사랑해요.